1번 문제입니다. 대각국사 의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려시대 승려 의천 그리고 진울 이 두 승려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포인트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두 승려는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꾀했었는데 시기 그리고 그 내용이 조금 다르다. 그 내용들을 한번 복습 겸 보자면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고려 중기 때 의천이죠. 이 고려 중기 의천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꾀했어요. 그래서 해동천태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상으로서는요. 교관 겸수 내외 겸전 이런 사상들. 또한 고려 후기 무신직권기에요. 바로 진울이죠. 이 진울은요.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을 꾀했으면서 이제 조계종 이 통합종파다 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정해쌍수와 도노점수 이런 사상들 그래서 이제 시기 내용들 그 키워드들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의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천의 사상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교관 겸수 그리고 내외 겸전 이런 게 있었다 그랬어요. 정해쌍수 같은 경우는 진울이죠. 진울의 사상이고요. 유불일치설이 있습니다. 유교와 불교의 통합을 꾀한다. 이는 혜심이라는 승려가 주장했었던 내용으로서 여기에서 봤었습니다. 유교와 불교의 통합을 꾀하는 유불일치설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다시 보시면요. 의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종파를 부흥시켰냐. 답을 찾아보자. 의천은 천태종이고요. 조개종은 진울이네요. 그 다음에 화엄종과 정토종. 이건 어디서 나왔었느냐면요. 화엄종을 부흥했었다. 바로 이제 화엄사상. 신라의 승려죠. 의상대사입니다. 그리고 정토종. 아미타신앙. 아미타부처가 우리를 정토로 이끌어주실 것이다. 라는 원효. 신라의 승려. 의상과 원효.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 보자 이거야. 앞으로 쭉 가보자 이거예요. 자 고대시대 때 불교에서 원효와 의상에 대해서 봤었습니다. 원효는 아미타신앙. 그리고 이제 정토종.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의상 같은 경우는요. 화엄사상. 관음신앙. 이런 거 있었는데 화엄사상. 화엄종이다. 그래서 화엄사상. 화엄종. 이렇게 같이 봐주시면 되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신라 때 있었던 이 승려들과 더불어서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자.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승려는요. 정혜쌍수. 도노점수를 제시했대요. 뭐요? 정혜쌍수. 그리고 도노점수. 이런 것들을 제시했다. 자 그러면 아까 본 것처럼 누굽니까? 지눌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결사운동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눌의 결사운동이다라고 한다면요. 자 지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결사.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이냐. 자 지눌은 수선사결사운동이었어요. 이게 뭐야? 선수행, 독경, 노동. 이를 강조했었던 그 내용까지도 같이 봐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 있는가. 또 뒤로 가보자 이거죠. 자 고려 지금 여기 보니까. 예. 지눌의 지금 독경선수행, 노동을 강조했다. 수선사결사운동이다라고 봤었단 말이에요. 자 이와 대비되는 승려가 바로 이제 요세라는 승려죠. 이 요세는 법화신앙을 강조했다. 참회를 강조하는 법화신앙이다. 자 그래서 이거 뭐라 그래요? 백년결사운동이다. 또는 백년사결사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구분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앞서 봤었던 의천과 지눌. 이 역시 구분해 주셔야 되는 문제 포인트입니다. 문제 포인트가 여러분들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득점이 되는 합격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포인트들이다.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체크해 보자면 요. 수선사결사운동, 결사운동 자체가 이제 이런 건데 요세의 결사운동과 더불어서 구분을 해 주셔야 되겠다. 요세는 여기 있네요. 참회. 그치? 백년사결사운동. 이거를 이제 법화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태종과 세조. 자 조선 초기의 왕들을 구분하셔야 되겠다. 태조 이성계는 정도전의 활약을 파악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태종과 세조가 있는데 이 사이에 세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조 이후에는 성종이란 왕이죠. 자 이 다섯의 시기 정책들 어떻게 체제를 정비해 가는지 이 내용들을 구분해 주셔야 되겠다. 그중에서 태종과 세조는 뭔가 좀 강력한 자신만의 권한을 만들고자 했었어요. 그게 뭔데? 국왕 중심에 왕권 중심에 통치체제를 구현하고자 했었던 조선 초기의 왕들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네. 자 이 왕들이 추구했었던 정책 구현하고자 했었던 정책인 바로 이제 왕 중심에 이거죠. 육조 직계제를 시행하고자 했었다. 자 그래서 이 시기 때 왕들의 정책으로 파악하셔야 되겠는데요. 자 지금 여기에 태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세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태종 이 태종 같은 경우에 왕자의 난을 통해서 1, 2차 왕자의 난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었고 세조 같은 경우는요. 개유장난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걸 봤었고요. 또한 공통점이다라고 한다면요. 왕권을 강화하는 조치인데 다 이제 육조 직계제를 시행해서 자신의 권한을 강화시키고자 했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비교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태종과 세조는 약간의 좀 다른 점이다라고 한다면요. 외척과 종친을 배제하면서 다 죽여버리겠다. 이게 태종이다. 반면에 세조 같은 경우는요. 종친의 권한을 증대시키면서 내 피부치들 이 왕실 종친들을 중용하면서 권력을 뒷받침하고자 했었던 이런 차이점들이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정책들 내용들 차이를 보셔야 되겠는데 지금 3번에 보니까요. 자 사병을 철폐하고 호패법을 실시했다라는 내용이 등장을 했어요. 사병을 철폐하고 호패법을 시행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언제 시기의 정책이냐 봤을 때 왕권을 강화하면서 통치체제를 구현하고자 했었던 바로 여기 있죠. 사병혁파 그리고 호패법 실시 그리고 이제 뭐 사관원을 독립시켰다라는 이런 내용도 태종시기 때 있었던 정책이구나. 그래 그래서 답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네요. 4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누굽니까? 세종입니다. 우리 세종대학께서는 무엇을 했는지를 보자. 어떤 정치를 구현하고자 했나요? 왕권 중심이 아니었구나. 자 그래서 세종 때 여기 있네요. 세종 때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꾀하는 정책이었었다. 이는 이후에 성종 때와 유사하죠. 왕권과 신권의 조화다. 세종 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제 의정부 서사제죠. 그리고 이제 집현전을 설치하였다라는 내용이 등장하고 성종 때에는 이게 이제 이름이 바뀌어 부활하게 되니 이게 홍문관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 정책의 차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해 주셔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정도전이 무엇을 했는가. 이건 이제 뒤에 문제에서 소개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세종 때 있었던 정책이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요거다.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꾀한다. 그 다음에 집현전을 어떻게 해요? 설치하죠. 이것을 폐지했었던 거는 이후 세조 때 폐지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경연을 강화하게 되는 게 바로 이후 성종과의 공통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집현전 설치와 경연 강화, 성종도 같은데 집현전이 이제 홍문관으로 이름이 바뀐다. 이렇게 나누어서 보시면 되는데 그 사이에 세조가 있으니 세종 때의 정책을 되돌리려는 정책, 이런 정책으로 나아간다라는 차이점을 비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연 폐지냐, 경연 중시냐, 그리고 성종 때 다시 경연을 활성화하느냐 이런 비교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왕을 구분하셔야 되겠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조선의 기본법전인 이것을 반포하였대요. 자 조선의 기본법전이랍니다. 조선의 기본법전이다. 자 이 조선의 기본법전 얘기하기 전에 나왔었던 법전이 하나 있으니 바로 뭐냐? 정도전의 조선경국전이 있었어요. 정도전이 조선의 통치를 정비하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조선경국전. 그렇죠? 그런데 기본법전은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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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조 때 편찬되기 시작하여 성종 때 반포됐었다. 자 둘을 다 알아두셔야 된단 말이에요. 편찬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세조고요. 그 다음에 완성되었다라고 하면 성종이다. 완성이 곧 반포나 이런 맥락으로 봐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5번 기본법전은 뭡니까? 바로 이제 경국대전이고요. 이 경국대전을 반포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누구예요? 성종이다. 만약에 이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찬을 시작했다. 라고 하면 세조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도 물어본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림들이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사림들이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중용됐었던 사림이 김종직이 있었죠? 그렇지? 이 김종직은 이후에 연산군 시기 때 부관참시당한다라고 봤었습니다. 이 부관참시당했었던 그 글이 그 원이 됐었던 글이 김종직이 썼었던 바로 조의재문이었었죠? 자 아무튼 중용됐었던 거는 성종 때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딨냐면요. 성종 시기 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림들이 중앙의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한다라는 내용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자 우리는. 6번 문제입니다. 자 조선전기 최고의 권력기구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조선전기입니다. 최고의 권력기구다. 최고의 권력기구다라고 하면은 정책을 결정한다라는 의미로 최고의 정점에 있는 기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선은 정치 운영을 의정부와 육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봤었죠? 그래서 의정부가 뭐라고요? 바로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의 성격을 띄고 있다. 그래서 의정부 육조 중심의 정치 운영이다. 라고 일단 기본을 잡아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정부와 육조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요. 최고 정책기구로서 의정부 그 다음에 육조는 이를 집행하고요. 2호 예병 형공의 6개로 나누어서 집행이 되고 있죠. 이게 기본인데 오답을 한번 보자면 중서문화성이 있습니다. 이 중서문화성은 고려시대 2성 중에 하나죠. 2성 육부할 때 중서문화성 그 다음에 상서성 이렇게 있었습니다. 승정원은 뭡니까? 이 승정원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조선에 왕명을 출납하는 왕명 출납하는 비서기구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게 바로바로 승정원이다. 예 그래서 승정원 의군부 요게 이제 왕권을 뒷받침하는 이런 기구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봤었고 지금 승정원이 나와있다. 자 그리고 뒤에 보니까요. 3사로 일컬어진대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조선의 3사다. 자 이 조선의 3사는요. 사간원 사헌부 그리고 또 홍문관이죠. 자 이들은 뭘 합니까? 언론 기능을 담당한다 라고 우리가 살펴봤었단 말이지. 자 그래서 3사가 있습니다. 3사는 권력을 견제하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사헌부 그다음에 사간원 그리고 홍문관 자 이렇게 3가지고요. 사헌부와 사간원 같은 경우는 서경간쟁 봉박권의 기능을 수행한다. 자 그러면 이건 뭐 했었어요? 고려시대 때 이렇게 갔었잖아. 고려시대 때 사헌부 역할을 하는 게 관리감찰기능 어사되지요? 그지?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 왕의 간원을 한다. 이는 중서문화성의 이 관리들이네. 바로 낭사관리들이다. 이 연관성도 같이 보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겠네요.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지방행정. 이번엔 조선시대 지방행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조선은 8도로 일원화되었다라고 말씀했어요. 8도로 일원화되었다라는 것은 뭐랑 비교해 보셔야 되냐? 자 조선의 지방행정 얘기할 때는 고려시대 거랑 비교해서 항상 파악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좀 많이 가야 되겠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고려시대 지방행정 같은 경우는요. 5도 양계로 이원화되어 있었죠. 일반행정이냐 군사행정이냐 이런 차이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군속현이 광범위하게 존재하였다라는 걸 봤었어요. 그 다음에 향리의 지위가 상당히 생각보다 높았다라는 이런 포인트들. 향부곡소 이런 게 존재했었네요. 자 그래서 이런저런 차이점이 있었는데 근데 조선은 어떠냐 이거예요. 조선은 8도로 일원화되었단 말이야. 자 그리고 모든 군현의 수령 지방관이 파견되었네요. 그러니까 속현, 이는 소멸되었구나. 속현은 소멸되었다라는 걸 봤었어요. 향부곡소 역시 폐지되었다. 그 다음에 향리가 세습적인 아전으로 이전에 비해서 격화되었다. 이 바로 권한이 고려시대에 비해서 낮아졌다라는 것을 포인트로 우리는 살펴봤었어요. 자 그러면 8도로 고를 수가 있는데 나머지는 뭐냐 이거예요. 5도의 한계가 바로 이제 고려죠. 그 다음에 구주는 뭡니까? 구주 오소경할 때 이거 이제 통일신라 신문왕 시기 때 있었던 거. 자 지금 뭐 머릿속에서 막 날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다 잡아오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을 보니까 왕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람 누구냐? 중앙에서 파견한 왕의 대리인. 왕의 대리인이라는 것은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다라는 거예요. 수령이죠. 자 그리고 모든 군현에 파견되었다. 그래서 이거 차이점 뭐냐? 고려시대에 속현이 존재했다라는 것과 비교해서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방의 향리. 자 이번에는 향리 얘기하고 있어요. 이 향리들은 조선시대 때요. 조선시대 때 향리들은 어떠냐? 고려랑 마찬가지로 비교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전으로 격화되었다. 반면에 실질적 권한을 가졌다. 이거 역시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교 파악해보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조선은 문과 예비시험으로 생원과와 진사과로 구성된. 자 조선시대 과거시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크게는 문과, 무과, 잡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문과에 보니까 예비시험이 있네요. 그치? 그걸 뭐라 그래? 생원과, 진사과, 생진과라고 구성된 이거 뭡니까? 소과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소과는 문과의 예비시험이자 성균관 입학시험의 성격을 띄고 있다라고 우리가 봤었습니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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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과에서 소과와 대과 이렇게 예비시험이냐 본시험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소과는 생원과와 진사과 이렇게 있었고요. 이들은 성균관 입학의 자격을 얻게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무과가 있었죠. 그 다음에 무과가 있었기 때문에 문부양반관료체제가 형성되었다. 조선은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잡과 이렇게 있었다. 고려시대와 차이는 뭐가 있냐? 고려시대와 다르게 승과가 소멸되고요. 무과가 있다라는 차이점.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과거시험과 관련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8번 문제 뒤에 보니까요. 중간에 보니까 고려와 달리 뭘 실시했대요? 고려와 달리 무과를 실시한 거죠. 그래서 양반, 문무양반이지. 그치? 승과는 이때는 소멸되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고려말 온건파 사대부를 계승했대요. 자 고려말 온건파 사대부 즉 신진사대부들. 자 신진사대부 급진파와 온건파가 있었는데 온건파 같은 경우는요.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낙향했었다가 자 이후에 조선 중기의 지배 세력으로 서서히 떠오르게 된다. 이들 누굽니까? 사림이다. 그치? 네. 사림과 관련한 내용을 우리가 훈구와 비교해서 살펴봤어요. 자 훈구와 사림 이렇게 있었네. 자 급진파 사대부 중심이었었냐. 이들이 그래서 조선 건국을 주도했었던 참여했던 세력이고요. 이들은 바로 이제 훈구파는요. 중앙지권과 부국강병을 추구하면서 조선 초기의 문물 제도 정비에 기여했었고요. 반면에 사림 같은 경우는요. 온건파 사대부를 계승했었다. 낙향해서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건국에. 하지만 이후에 등장하게 됐는데 이들이 추구했었던 게 바로 이제 향촌자치 그리고 왕도정치 이렇게 볼 수 있겠다. 통치에 도움이 된다면 훈구파. 통치에 도움이 된다면 성량 말고 다른 것도 된다. 반면에 사림은 안 된다. 성량적 국가 그 외에는 안 된다라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자 두 가지를 비교해야 되는 게 우리 문제 득점 포인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림 관련해서 등장하는 내용이 여기 있네. 향촌자치와 왕도정치. 이것이 바로 이제 사림이 추구했었던 바고요. 앞에 나와 있는 중앙지권 부국강병. 이는 뭐다 뭐다 훈구파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성량 외의 사상에 대해서 성량 아닌 것도 받아들일 수 있냐. 안 된다 이거지. 배타적이다. 반면에 훈구파 같은 경우에는 포용적이다. 통치에 도움이 된다면 괜찮다라는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더라.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선 중기 이왕 때 혈량과를 비롯한 자 혈량과가 나왔어요. 관리를 천거하고 추천하는 이런 제도. 자 이 제도는 누구의 건의에서 누가 주도해서 시행된 개혁정치냐. 바로바로 조광조죠. 자 이 조광조의 개혁정치로 인해서 벌어졌던 사화 세 가지. 네 가지 사화가 있었네요. 무갑기율 네 가지 사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기묘사화에 해당하는 내용이구나. 자 이게 지금 어디 있었냐. 훈구와 사림이 갈등하는 사화에서 무호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이렇게 있었죠. 무호사화는 김종직의 조의재문. 이 글이 문제가 되었었다. 갑자사화는 폐비윤 씨, 사사사건. 이게 문제가 되었었다. 그 다음에 기묘사화. 바로 조광조의 개혁이었었다. 자 이 조광조가 무슨 개혁을 했는데요. 소격서를 폐지한다. 도교행사기구 아 그래 성략 아닌 거는 다 없애야 된다라는 이런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림이었었구나. 그리고 사림들을 등용하기 위해서 현량과를 실시하게 되죠. 그리고 기타 등등등. 결국에는 제거되는 기묘사화가 벌어지게 되는구나. 명종 때 을사사화는요. 소윤과 대윤의 갈등, 외척 갈등에서 비롯된 사화였었다. 무호사화, 갑자사화는 연상군 때고요. 기묘사화는 중종 때고요. 을사사화는 명종 때다. 자 왕도 같이 보시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10번에 앞에 있는 거는 현량과 얘기 나왔으니까 조광조. 중종 때 기묘사화가 벌어졌던 시기와 관련이 있겠다. 11번 문제. 선조 당시 사림은 척신의 문제와 이조전랑에 대한 대립으로. 자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었다. 시기는 선조때인데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지배세력이 분화되게 된다. 사림이 결국 집권하게 되는데요. 사림이 집권하게 된 배경은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향촌의 기반을 쭉 형성한 이후의 모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붕당 정치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사림이 나눠지게 되니 바로 동인과 서인으로. 왜요? 이조전랑 관직에 대한 다툼과 척신의 문제. 자 그래서 동인과 서인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자 그게 바로 이제 붕당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겠단 말이에요. 그래 동인과 서인으로 요거 때문에 나뉘었구나. 그런데 동인이 다시 북인과 남인으로 분화하게 되는데 이유는 뭐냐 이거지요. 자 동인이 나뉘게 된 배경은요. 요거죠. 동인이 요렇게 나눠지게 된다. 바로 정열이 모반사건과 정철의 건조. 요 두 가지가 배경 사건으로 원인이 되었었다. 자 그중에서 정열이 모반사건이 조금 더 잘 나올 겁니다. 음 요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오답 정리를 해보자면 요. 조광조 개혁정치로 인해서 벌어졌던 것은 아까 봤었던 기묘사화였었습니다. 붕당정치 이전의 사화 시기와 관련한 내용이고요. 김종직의 조의재문은요. 기묘사화 이전이죠. 이거는 최초의 사화였었던 무오사화의 배경이 됐었던 그 사건이다. 요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붕당정치 초기에는요. 이것을 반영한 공론을 바탕으로. 자 붕당정치 초기는 나름 건전하게 운영이 되었다. 극단적인 대립까지는 아니었다. 그래서 변질되기 전이다라는 거예요. 이상적인 전국 운영이다. 힘을 앞세워서 찍어놓는 이런 붕당의 대립이 아니라 여론을 바탕으로 비판하고 토의하는 이런 모습이 초기 붕당 형성되고 발전하는 시기에 관련한 내용이다. 그래서 지배층의 여론 이거 공론이라고 했죠.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이 강했었다. 이것이 나중에 조선 후기 가면 변질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근대 태동기 다음 대단원에서 등장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뭘 반영한 거야? 지배층의 여론이다라는 거지. 그렇지? 백성들의 민심을 반영한 것까지는 아니었다. 라는 이런 측면 이런 얄팍한 페이크에 걸리지 마시라 이거예요.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조선 초기에는요. 명과. 자 조선 초기입니다. 명과. 자 이번엔 대외관계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명과 무슨 관계를 했대요? 4대 관계를 했단 말이에요. 섬기는 관계다라는 거죠. 자 섬기는데 무조건적으로 섬기느냐 아니면은 우리의 이득을 취하느냐. 그래. 심리적 성격이 강했다. 라고 봤잖아. 심리적 성격이 강했다. 음. 심리적 성격 4대 관계인데요. 자주적이고 심리적 성격이 강한데 이것이 임진왜란 이후에 임진왜란 제 이름 같네. 자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명분론 이게 강화된단 말이에요. 예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섬겨야 된다. 이런 측면이 강한데 조선 초기에는 그렇지는 않았었다. 라는 거지. 자 그리고 세종제위 당시 세종의 업적으로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최윤덕과 김종서가 최윤덕이 각각 최윤덕이 4군 김종서가 6진. 자 4군 6진을 개척하게 되는데 이거는 북방의 당시 여진에 대한 여진 정벌 정책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자 교린 정책의 일환으로서 여진과 일본 외국에게 행했었던 이런 정책들이 있었으니 세종 때 4군과 6진을 각각 개척하면서 영토를 늘렸다. 자 그리고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세종 때 2종무 파견에서 이제 쓰시마를 정벌하게 되죠. 자 그리고 강경책과 회유책을 이렇게 병행하게 되는 이런 대외관계 모습까지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문제를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넘어가 보자. 예 여기입니다. 객관식 문제들 어떤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가나 둘 다 승려네요. 자 국청사를 중심으로 해동천태종. 그치? 그 다음에 교관겸수를 지시하였다. 자 지금 이 단서들 나왔네요. 승려로서 고려시대 승려로 우리가 학습했었던 이분이죠. 예 의천이다. 이 의천은요 국청사 그래 산차 흥황사와 국청사 이 둘을 파악해 두셔야 되겠고요. 해동천태종 또는 천태종. 자 이런 활동 그 다음에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14번 같은 경우는요 교관겸수 내외겸수를 제시했었던 바로 대각국사 의천이구나. 나 승려로서 수선사결사를 통해서 불교회를 기억했다. 정해쌍수를 제시하였다. 예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지눌이구나. 지눌 자 이 지눌은요 수선사결사운동 그리고 정해쌍수 도노점수 이런 사상들이 있었죠. 계속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부는 했던 거 반복 했던 거 반복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누구다? 지눌이다. 자 그러면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에 무해가를 지어서 불교의 대중화에 힘썼다. 춤추고 노래하는 승려. 무해가 노래다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신라의 승려 원효였었죠. 그치? 디귿도 볼까요? 완전 화음일승벗계도 의해서 화음사상을 정리하였다. 화음종 화음일승벗계도 화음사상. 예 그러면 누구야? 의상이죠. 그치? 이거 뭐야? 머릿속에서 날라가려고 했었던 거 앞에 잡았었는데 여러분들 잡았었나? 바로 원효와 의상. 이 두 승려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원효와 의상. 원효. 무해가를 지었다. 불교 대중화에 기여했었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의상 같은 경우 불교 대중화로서 관음신앙인데 여기서는 화음사상. 그래서 화음일승벗계도 이런 포인트가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러면 니은 보겠습니다. 불교 경전에 대한 주석서를 모아서 교장을 편찬하였다. 교장을 편찬하였다. 그래서 의천이네요. 이게 답이 되겠고 리을에 도노 점수. 이거는 진울이네요. 그래서 니은 리을. 확인해보자. 확인해보면 되지. 그치? 여러분 거에 다 있단 말이야. 지금. 어딨나 보니까 교장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진울은 아까 도노 점수 봤었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겠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5번 문제. 다음 제시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고려말에 조선초까지 활동했던 문신 겸 학자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걸쳐 있구나. 혼은 삼봉이다. 이거 가끔 나오는데 눈으로 한번 보고 넘어가세요. 호가 삼봉이다.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 건국을 주도했대요.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 건국을 주도했었다. 그래서 뭐 도성 축조까지 했었고. 결정적인 단서 여기 있죠. 왕자의 난 때 이방원. 이방원이 누군데? 태종이죠. 그럼 이 인물은 태종이 아니고 이방원에게 죽임을 당했었던 조선 건국의 주역이었던 정도전이네요. 이 정도전이 조선을 설계했었던 이런 사람이고요. 이 정도전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을 했는가 이렇게 단독으로 나온다는 문제에 대비해보자 이거예요. 조선경전 경제문감 그 다음에 불샵변 불교의 이론을 비판했었다. 이런 각종 활동들이 있었구나. 자 그래서 1번에 답이 있네요. 조선경국전을 저술하게 된다. 자 그리고 2번에 보니까 2조전랑직을 두고 심의겸일파와 대립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붕당 형성 과정에서 등장했었던 내용이었었죠. 자 이거 어디 있나 보니까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바로 이제 김효원 심의겸일파 동인 서인 나눠지게 되는 붕당과 관련이 있죠. 심의겸과 대립하였다. 2조전랑직을 두고 김효원이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중요한 인물까지는 아닌데 붕당과 관련해서 등장을 한다라고 파악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조의재문을 지어서 부관참실을 당했다. 이 사람은 김종직이죠? 이 사화는 뭔데요? 무오사화. 연산군 때 있었던 무오사화 관련한 내용이고요. 김종직의 조의재문이 뭐였는데 이거 그지? 세조를 은유적으로 비판했었던 그 글이었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연산군이 이제 사림들을 제거하는 최초의 사화가 벌어지게 되니 그게 바로 무오사화였었네요. 자 4번은요. 사군과 육진을 개척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최윤덕 김종서 봤었죠? 이거 세종이네. 세종시기 때 정책으로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답은 1번이다. 16번 문제. 밑줄군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을 골라보자. 자 두 차례 왕자의 난을 통해서. 왕자의 난을 통해서 제거됐었던 사람이 정도전이라면 이를 통해서 이를 일으키고 즉위했었던 왕이래요. 자 그러면은 태종이방원. 태종이네? 그지? 음 그래서 뭐 육조 어쩌고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떤 정책 얘기하는 걸로 보여요. 왕에게 직접 보고 한대. 그래서 왕권을 높이고자 하는 이거 얘기하는 거지. 육조 직계제 얘기하는 거네요. 태종 때 있었던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이런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 그래서 1번 답이 될 수 없겠네.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꾀한다라는 거는 세종. 성종인데 특히나 세종 때에는 의정부 서사제로 우리가 파악을 했었죠. 그 다음에 2번에 16세 이상 남자들에게 호패를 발급하였다. 요게 정답이죠. 자 호패를 발급하였다. 태종시기 때 있었던 정책으로 호패법 이렇게 있다. 사건원 독립 사병협화 호패법 실시 신문고 설치 등등. 자 다 태종 때 정책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에 조선기본법전인 경국대전이래요. 자 그러면 성종인가요? 보니까 뭐라고 돼있어. 시작했다 그랬지. 시작했다고 하면 세조라 그랬잖아. 그랬다가 요거를 반포한 게 이게 언제라고? 성종 때라고. 요런 차이점을 파악하셔야 되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3번 그러면 세조 시기 때 있었던 모습이구나. 4번이 성종이죠. 홍문관 설치 경연을 강화했다. 홍문관 설치 경연 강화. 기존의 집현전을 부활하고자 했었다. 그 다음에 세조 때 약화됐었던 경연을 강화하고자 했었다. 자 4번이 성종이 되겠죠.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가나에 대해서 대안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자. 고려와 조선이 나왔는데 이제 중앙관제 얘기 나왔습니다. 지방행정 얘기 아니에요. 자 낭사와 어사대입니다. 근데 나에 보니까 사헌부 사관원이다. 낭사는 중서문화성의 상품 이하 관리들을 지칭하고요. 어사대와 함께 이들이 뭐 한다고 했냐. 석연간쟁 봉박권을 행한다라고 봤었어요. 그래 고려시대 또 한번 가보자 이거야. 고려시대에 중앙정치로서 이렇게 봤었잖아. 뭐요.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그다음에 어사대. 중서문화성의 낭사 얘네들이 오는 거지. 그다음에 어사대 관리감찰기능 이렇게 오는 거지. 얘네들이 언론기능 석연간쟁 봉박권을 행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기능 아까도 봤었는데요. 이게 뭐였었죠.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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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왔다. 여깄네. 그치. 어사대가 사헌부 관리감찰. 낭사. 이게 이제 간원하는 기구로서 석연간쟁 봉박권을 행하는 이런 삼사 중에 두 개가 되는구나. 자 그러면 나는 삼사 중에서 사헌부와 사관원 있습니다. 보기를 보자. 왕명의 출납을 수행했다. 이건 뭐예요. 승정원이에요. 그치. 그다음에 리을에 대역죄인을 심판한 국왕직 속의 사법기구이다. 이거 의금부죠. 자 이 두 가지가 기역과 리을이 왕권을 뒷받침하는 기구로 소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승정원이냐. 여기 있지. 왕권 강화하는 역할로서 승정원이냐. 승정원이냐. 의금부냐.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 파악해 주셔야 되겠단 말이에요. 자 니은에 왕의 잘못된 명령을 비판하였다. 그래요. 이게 뭐냐. 간쟁이에요. 간섭하는 거야. 그다음에 디귿에 석연권 행사였다. 그래서 석연간쟁 봉박 이거 얘기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니은 디귿. 3사에서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렇게 있죠. 이 둘이 사헌부와 사관원이 바로 이제 지금 보는 것처럼 석연간쟁 봉박 이 기능 권력을 견제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한다. 권력 견제는 홍문관도 마찬가지이기도 하더라. 그래서 3사로 묶어서 우리가 보기도 했었습니다. 18번 문제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제시된 개혁을 주도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지금 보니까 뭐 소격수 폐지 있네요. 이 도교 행사기구였었는데 도교 행사기구 요거를 폐지했었다. 미훈 삭제. 그래서 당시 훈구파 공신들과 대립하게 되네요. 그리고 경연 강화 언론 활동 활성화 역시 사림들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이런 개혁의 성격을 띄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훈구파 공신들의 권력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개혁이었었다. 이거 어딨나요? 조광조가 추진했었던 개혁이죠. 여기에 지금 빠져있는 것 중에 하나 중요한 게 현량과를 실시하였다라고 봤었죠. 그래서 뭐가 일어난다? 무슨 사화였었죠? 무슨 사화 이거 넘어가기 전에 빨리 생각해보세요. 바로 기묘사화였었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 담겨있다. 결국에는 기묘사화로 죽게 되는구나. 훈구파 공신들이 반발하게 되죠. 1번에 6조 직계제를 도입하였다. 이건 뭐야? 이거는 조선 초기 얘기잖아. 지금 사화는 조선 중기 얘기죠. 6조 직계제 도입은요. 태종 그다음에 세조. 이 두 왕 때 해당하는 내용이죠. 2번에 현량과 시행 맞는 것 같은데 반대했대요.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없겠죠. 현량과 시행을 도입하였다라는 거고 반대했다라고 하면 당시 훈구 세력들에 해당하는 기득권 이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벌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네. 3번 중앙직권 부국강변 이것도 아니지. 이거 훈구 얘기잖아. 근데 조광조는 정체가 사림입니다. 사림. 훈구와 사림을 비교하는 이런 내용으로 보셔야 되겠다. 그러면 조광조는 뭐라고 바꿔야 돼? 사림이니까 향촌자치와 왕도정치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겠죠. 4번에 기존 지배색 반발로 사사되었다. 이들이 누구야? 훈구. 훈구파 공신들. 사사되었다. 기묘사화다라는 거지.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